아니 뭐 들으니? 얼른 가서 저 갔다 가면 입혀. 네. 야 야 좀 일어나. 저는 신입 차려. 이렇게 치운 거 저 처음 보네요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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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라. 야 업무가. 얘 좀 들어. 야 어떻게. 일어나라 일어나. 야 어머나 어머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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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love, bu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My eyes can see I see the wind, oh Oh, my God Oh, my God Why are you not here? It's been a long time Why are you not here? Why are you not here? Sorry, I'm not here to show you I'm not here to show you Sorry, I'm not here to go 그만둬야 될 것 같애 의정씨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원지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원지씨랑 같이 보낸 시간들은 정말 잊지 못할거에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야! 오늘 맥주나 한잔 하러 갈까? 좋지? 어? 야! 송송은! 에휴 나 또 저 자식 의정이 때문에 아주 마음 많이 상한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뭐 내가 승헌이 것까지 먹어줄게 가자 승헌아! 아 의정아 웬일이야? 웬일이긴 우리 형 보고싶어서 왔지 나 오늘 코디를 그만뒀다? 아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형 평생 코디해주려고 연습삼아 해본건데 몰랐지? 정말? 아 근데 오늘따라 스타일이 이게 뭐야 잘생긴 얼굴이 죽잖아 안되겠다 집으로 가자 내가 아주 근사하게 코디해줄게 얼른! 유정아 나한테 미안해하지마 가슴속에 묻어둘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래 난 니가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알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컨 내가 뭐해 빨리 와 그래 그래 이리와 유정아 나 없어도 잘 지냈을지? 그럼 겨우 한 달인데 뭐 몸 건강에 좀 잘 갔다 와야 돼. 그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